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하도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짓거려놔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비판을 했죠. 첫 번째,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두 번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세 번째, 총선 때 선전선동하려고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구랍니다. 먼저 첫 번째,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이 조항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특검이나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에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 이때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파견검사로 특검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박근혜 특검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박근혜 특검법이나 토시아나 다르지 않고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는 매일같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용 영장 청구한다, 영장 심사한다, 최순실 강제 소환한다, 박근혜 대면 조사 조율하고 있다, 비선진료 수사한다, 정호성 소환해서 문건 유출 사건 수사한다. 이런 내용을 매일같이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만 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누구를 소환한다거나 누구를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어요. 심지어 이 특검보가 또는 특검이 발표했던 이 브리핑 자료, 그때 파견검사로 있던 한동훈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특검뿐만이 아니고요. 노회찬 의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고, 드루킹 사건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통과된 특검법,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고요. 심지어 지난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이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특검법에도 토시아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게 보통 국민적 관심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독소조항이다. 구라죠. 두 번째, 특검을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한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추천은 정당이 국회가 하지만 결정을 하는 것,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은 50억 클럽 특검법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보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빼고 다섯 개 정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의 희망.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힘하고 합당을 했다, 입당했다 이러는데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합당 신고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시대전환 소속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힘은 관련 있는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여기서 왜 빠졌냐. 이 50억 클럽이 대장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정의당이 요구를 했고 민주당도 양보를 해서 빠진 겁니다. 그럼 당신들이 추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다시 말하면 대통령 윤석열이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은 빠져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마누라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이해충도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앞서 살펴본 다섯 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건 늘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참여를 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빠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은 빠졌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하는 게 사실관계에도 어긋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세 번째,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면서 왜 처리 안 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거는 지난 3월이에요. 50억 클럽은 2월에 발의됐습니다. 그때 처리했으면 벌써 특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번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면 당시에 처리하지 그랬습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다 해서 입벌구정권, 입벌구정권 하는데 이 입벌구정권 넘버3답다. 어떤 새끼가 넘버3래 내가 넘버2야 이씨.